신발로 걸으면서 발을 내딛 발을 드는 순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풀 수 있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전달하여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 혈액순환으로 발 체온이 상승한다는데 이러한 발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화된다고 한다. 스트레칭 신발이에요. 발가락 사이도 꽉꽉 눌러주고 스트레칭 효과도 아주 만점이에요. 편하면 온몸이 튼튼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딱딱한 발과 혈액순환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데 스트레칭 전용 신발을 통해 손대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발 마사지하며 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